어떤 것인가? 두 행성들이여 물질에 대한 욕망과 땀욕을 제거하여 욕망과 땀욕을 벌이는 것이다. 이것이 물질에서의 벗어남이다. 두 행성들이여 또한 수행자들이든 동직자들이든 이와 같이 물질의 유혹을 유혹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그곳에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잘 알지 못하며 참으로 그들이 스스로 물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. 두 행성들이여 그러나 그 어떠한 수행자들이든 성직자들이든 이와 같이 물질의 유혹을 유혹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그곳에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잘 알며 참으로 그들이 스스로 물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. 두 행성들이여 느낌의 유혹이란 어떠한 것인가? 두 행성들이여 물질에 대한 욕망과 땀욕을 제거하여 욕망과 땀욕을 벌이는 것이다. 이것이 물질에서의 벗어남이다. 두 행성들이여 또한 수행자들이든 성직자들이든 이와 같이 물질의 유혹을 유혹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그곳에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잘 알지 못하며 참으로 그들이 스스로 물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. 두 행성들이여 그러나 그 어떠한 수행자들이든 성직자들이든 이와 같이 물질의 유혹을 유혹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그곳에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